몸지킬 박사 과민장 증후군 정민석 아주대 의대 해부학 교실 교수 내 몸에 있는 소장 대장이 말했다. 군대에는 준장 소장 중장 대장이 있지만 몸에는 소장 대장만 있습니다. 나는 소장보다 짧지만 굵습니다. 그래서 대장입니다. 우리는 예민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견디지 못하고 설사합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고 커피와 술을 마실 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습니다. 나는 기름진 음식을 먹고 커피와 술을 마시면서 스트레스를 푸는데 스트레스를 우리한테 떠넘기는 짓입니다. 소장 대장을 졸로 봅니까